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융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상황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3주 동안 국내외 금융시장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기준금리 인상 언급입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먼저 높아지면 국내 외국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빚 문제도 여기에 힘을 씻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은이 목표로 제시했던 2%를 웃돕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입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연내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금리 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경제주체의 주의와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란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물가 압력, 가계부채 증가세라는 조기금리 인상에 필요한 삼박자가 갖춰진 가운데 이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